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성공스쿨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오즈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시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단 작성과 초대에 대해서 아주 열정으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애터미에서 너무나도 멋진 성공자로 우뚝 서 계시고 정말 파트너 또 스폰서 형제라인에서까지도 늘 정말 너무나도 인품이나 여러 가지로 훌륭하게 이렇게 평을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우리 한상현 로얄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로얄 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샤론 오즈 마스터님이 애터미에서는 과대광고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대광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기 방금 설명드리신 것처럼 이렇게 뭐 잘난 사람은 아니고요. 지극히 평범한 평범하여서 평범한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모두 평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표정으로 있으신데 아니에요. 다 평범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 강의가 저번에 이제 꿈과 목표를 했었고 결단까지 했었죠. 그렇죠. 저번 주에.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시간은 일단은 그 먼저 성공의 8단계 중에서 꿈과 그 목표 정말 중요하죠. 일단은 그 물론 오늘 제가 강의할 것은 명단 작성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테니까 저는 이제 애터미 비즈니스를 한 지 한 11년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아파트 관리 소장이었고요. 비정규직이죠. 굉장히 그 제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할 때는 51살이었어요. 그 51살의 성적표는 지극히 못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한테도 생활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20만 원씩 이렇게 가족끼리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나눠주다가 도저히 어머니가 생활이 안 돼서 30만 원을 더 주다가 들켜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들켜갖고 이렇게 싸우고 막 그랬던 좀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정말 생활비 한번 제대로 주고 싶은 그런 어머니한테 그렇게 주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뭐 진짜 맨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투고 여러 가지 돈 때문에 다투고 진짜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제가 바라고 싶었던 그때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인생 시나리오에 꿈과 목표를 정해라고 했을 때 그 꿈과 목표 정한 대로 제가 전부 다 성취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라는 게 무슨 재산을 큰 게 가진 게 부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알람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직장 상사로부터 자유롭고 그다음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있는 그런 여유죠. 그런 여유가 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준에 보면 부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아까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정말 형편없는 진짜 하루하루 생활하기 힘든 버거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걸 다 얻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이제 그 방법은 여기 오늘 이제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들어갈 텐데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개인이 개인이 여러분이 이렇게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개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개인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애터미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사업의 애터미도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그 아메이로부터 출발을 해서 모든 그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고민을 하고 60년 이상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만들어진 것이 성공의 8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애터미같이 정말 그 유통의 핵심이라고 하는 절대품질 절대가격 유통의 본질을 잘 지키고 또 회사가 주관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큰 시스템을 회사가 주관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상황 하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성공의 8단계대로 따라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처음에 우리 회장님이 강의하셨던 성공의 8단계대로 따라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가 간단하게 이제 그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 성공의 8단계에 훑어보면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꿈과 목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꿈과 목표가 없으면 꿈이 간절하지 않으면 꿈이 간절한 목표 간절한 꿈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이 나오겠어요. 행동이 나오는 행동이 수반되는 꿈이어야 돼요. 그게 이제 간절한 꿈이죠. 그다음에 그거를 수치화하고 이렇게 어느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목표를 그 목표는 이제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그리고 1일 목표가 있어요. 그 장기 목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단기 목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1일 목표예요. 1일 목표가 이제 이렇게 꾸준히 그거를 이제 세우는 것이 우리 사업을 시작할 때 세우는 것이 첫 번째죠.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꿈이 이제 간절하게 생긴 사람들은 대부분이 두 번째가 이제 결단이잖아요. 두 번째 단계가 결단은 우리 회장님 강의 중에서는 주도적이 되라. 그다음에 긍정적이 되라. 대가집을 할 생각을 해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주어졌어요. 여러 가지 그 이외의 것도 결단을 할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 세 가지였어요. 주도적이 되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주도적인 게 뭐냐면 자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영사업이고 스폰서가 시킨다고 해서 미팅에 참석하고 스폰서가 얘기 안 하면 참석 안 하고 이건 주도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런 내가 내가 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그 우리 애기를 이제 우리 애기가 지금 고3이에요. 고3인데 우리 애기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뒤통수 때릴 때만 공부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뒤통수 때릴 때가 언제면 그냥 혼자 스스로 놔두면 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을 보면 학원 누가 뒤통수 때려요. 학원 그 저기 학원 그 선생님이 뒤통수 계속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는 공부를 해요. 그런데 집이 와서 학이 있으면 습을 해야 되잖아요. 습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게 습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생략됐어요. 계속 학만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응용력이 없어요. 응용력이. 응용력. 문제를 좀 바꾸면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들을 갖다 내가 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스스로 공부도 스스로 해야 언제까지 누가 뒤통수를 때리겠어요. 언제까지 스폰서가 미팅에 참석하라 마라 이걸 하겠어요. 그렇죠. 안 보고 있을 때는 안 하고 보고 있을 때 하는 척하고 이거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도적이 되라고 하는 거는 이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긍정적이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정주영 회장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 건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 되라는 거. 그 핵심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가 지불. 이 큰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냥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우리 단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털도 안 뽑고 먹으니까 목에 걸려갖고 캑캑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닭을 먹을 때도 털을 뽑고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성공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입니다. 성공을. 저도 지금 중간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봐요. 우리 큰 성공의 임페리얼로 보면 임페리얼이 마지막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공이라고 한다라고 애터미에서 성공인데. 그거에 비하면 아직은 반 정도 온 건데.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미 다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정말 기대돼요. 그런 큰 성공인데도 불구하고 대가 지불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마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한 그런 심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게 이제 우리 회장님에게는 결단이었어요. 저는 그 이외에도 다른 것도 했어요. 결단은 뭐였냐면 제 모든 시간은 모든 시간은 내가 비전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내가 봤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애터미 유지로 하겠다라는 그런 모든 약속. 모든 약속은 다 그렇게. 일단 애터미가 모두 우선순위였어요. 애터미 약속이 정해진 다음에 나머지 가족 약속 이런 약속들을 다 정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미팅 제가 뭐야 그 일반 사적인 모임에는 제가 가지 않았었어요. 사적인 모임에는 다니지 않았었고 오로지 그냥 애터미에만 제가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성공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성공을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 결단들의 어떤 시간 속에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결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결단했으니까 이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 그런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어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다는 건 이제 보통 보면 그다음에 제가 오늘 강의할 게 명단 작성이죠. 명단 작성인데. 명단 작성인데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우리의 자산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 아니죠. 그리고 시간 투자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맥이 이 사업의 어떻게 보면 자산이에요. 이 자산. 정말 큰 자산이죠. 그게. 그래서 그 자산을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거죠. 체계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명단 작성 방법이 있어요. 명단 작성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안 올라오나요? 하여튼 뭐. 제가 옛날에 했었던 명단 작성 양식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일단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점수를 뒀어요. 점수를. 점수를 이렇게 쭉 뒀는데 물론 이제 연락처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점수를 매겼던 거는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면 좋고 네트워크 경험이 없으면 좀 그렇다. 이렇게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면 3점. 네트워크 경험이 없으면 1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경험 유무를 이렇게 뒀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으면 또 3점. 없으면 1점. 이렇게 점수를 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아니면 적극적, 긍정적이다. 그러면 3점. 좀 이렇게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다. 그러면 2점. 그리고 부정적이다. 그러면 1점. 이렇게 점수를 다 체계적으로 뒀어요. 결혼했으면 아무래도 결혼했으면 책임감이 있으니까 3점. 미혼이다. 그러면 1점.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다. 일상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런 점수를 쭉 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점수를 체계적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점수를 두면 돼요. 그거를. 그렇게. 종교 같은 경우도 우리 애터미 같은 경우 회장님이 주로 기독교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기독교 같은 기독교를 믿으신 분들은 3점.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은 사람은 2점. 무교는 1점. 이렇게 해서 종교를 나눠서 이렇게 했었고 제 나름대로 양식을 정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점수가 일정 점수가 나와요. 지금 제가 그때 정했던 거는 22점 이상. 22점 이상은 총점이 한 30점 정도 되는데 22점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상위. 상. 1등급.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16점 이상. 22점 미만은 2등급. 그리고 16점 미만은 3등급. 이렇게. 그런데 그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상대방한테 보여주시면서 내가 3등급이냐. 그러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겠죠. 명단을 함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어떤 걸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해서 적다 보니까 한 250명 보통 조지라드 법칙에 의해서.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조지라드 법칙에 의해서 보통은 한 사람당 25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 가거나 결혼식장에 부르다 보면 보통은 한 250명 정도는 이렇게 대부분 다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추적해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조지라드가 그거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한 250명. 저는 한 300명 나왔던 것 같아요. 300명 정도. 그래서 그런데 명단 작성할 때 제일 주의할 게 이거예요. 명단 작성할 때 미리 예단을 하지 말아라. 예단을 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예단을 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할 거다. 저 사람은 인맥이 많으니까 할 거야. 내 친구니까 내가 여태까지 평생 나를 같이 옆에서 정말 절친이니까 제가 내가 말만 하면 무슨 얘기도 이제 들어줄 거야. 이렇게 지옥에도 쫓아올 거야. 이런 상상이 착각이 들잖아요.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대발이가 잘할 것 같은데 대발이가 그래서 대발이 우리 뭐냐면 인맥 많으신 분은 우리가 대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잘할 것 같죠. 잘할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단을 두지 말고 쭉 정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기준점을 여러분이 둬서 예를 들어서 적극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은 어떤 여러분 생각할 때 있잖아요. 재산 정도라든지 상중하 나눠갖고 이렇게 점수를 3점, 2점, 1점 이렇게 둬가지고 하여튼 그걸 점수를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세요.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으면 일단 그 상의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적는 거는 적는 것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적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대로 쫙 묶고 일단 묶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대로 묶고 그다음에 대학 친구는 대학 친구대로 묶고 그다음에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대로 묶고 종교가 되신 분들은 종교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쭉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묶으시고 불교 다니시는 분 또 거기에 나름대로 종교 단체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묶고 그래서 그걸 묶어서 아까 같은 제가 기준점을 뒀다 그랬죠. 쭉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동네에 맨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는데 맨날 이렇게 강아지 끌고 다니는 아줌마 있죠. 예를 들면 이름은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그렇지만 강아지 아줌마 이렇게 적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세탁소 가는데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탁소 가지만. 그렇지만 내가 전달하고 싶어.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 세탁소 아줌마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냥 적어서 이렇게 놓고 대충 여러분이 추정하는 거죠. 아까 기준점을 둬서 추정을 해서 쭉 데이터를 뽑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애터미 할 때 될 수 있으면 돈이 좀 있으면 좋아요. 자동차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더 이렇게 빨라.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은 더 좋고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고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내가 추정하는 점수를 정해가지고 상위점 점수를 둬요. 전체 적는 거는 예단을 두지 말고 적으라고 했어요. 분류를 해서 적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이에요. 지역. 지역. 지역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 사업 시작하자라고 하면 요새 글로벌이니까 저 베트남 사람 압니다. 자기 주변 동네 사람도 못하면서 베트남 사람 안 돼. 그다음에 어디 캄보디아 사람을 알거나 이렇게 너무나 먼 사람. 아니면 지방에 부산에 누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부산에 알아요. 아는데 회원만 가입시켜라. 여러분들. 그분들은 소비자로 관리하셔야 돼. 처음에 사업자로 관리하시면 여러분 경험도 없는데 쫓아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분을 후원하려고 그러면 사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KTX 사면 얼마요? 왕복? 10만 원 기본 들어가요. 10만 원. 10만 원 기본 들어가고 자기 차로 갖고 가도 10만 원 기본 들어가요. 그리고 먼 거리니까 한 하룻밤 자고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친구네 집에 자면 다행이지만 또 내가 근처 무슨 호텔에 자거나 이렇게 하면 또 또 추가 들어가죠. 밥 먹어야죠. 이렇게 하면요. 기본 20만 원 들어갑니다. 기본 20만 원. 그런데 그 사람이 해요 안 해요? 할지 안 할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애터뷰 사업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만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이 차로 이동해서 1시간 내에 1시간 내에 있는 거리.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시간 내에 있는 사람의 거리를 1등급으로 아까 3점을 주는 거야. 그리고 차로 2시간 이상 걷는 반경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야, 그거 저거죠. 2등급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그 위에 범위는 1점 이렇게 해서 1점, 2점, 3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으로 나눠야 돼. 지역. 내가 이렇게 근처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문의 단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 이렇게 많은 팀장님들 모아놓고 조회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하지 마라. 그리고 콜드 컨택. 콜드 컨택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랬죠? 콜드 컨택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 주변의 사람이 반대가 심하고 막 상처를 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딪히셔야 돼. 먼저 부딪히셔서 그 사람부터 먼저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해도 또 만날 수 있잖아. 그렇죠? 또 만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어요. 반대해서 두려웠기를 해. 상처받으니까. 정말로 내가 친하니까 상처를 받아요. 진말로 받았거든요. 저도 초반에 할 때 상처받았었어요. 옛날에. 상처 정말 심하게 받았어요. 그거를. 그때 저는 복수심으로 제가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 너 기다려. 내 3년만 기다려. 저는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만 저는 5기가 발동이 돼서 너 3년만 기다려. 막 이렇게 저는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상처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가장 쉬운 게 가장 혜택을 받을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명단 제일 위에 올려놓을 사람이. 저는 그래서 제일 위에 명단이 제 우리 친동생 전부다. 그렇게 회원을 가입시켜놓고 밑으로 쭉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안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족이 먼저. 그래서 가족부터 하고 그다음에 친구부터 하고 이렇게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해서 회원을 가입할 수 있도록. 안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전달해서 회원을 가입할 수 있도록 자꾸 해서 가장 먼저 지인 먼저 하는 거야. 지인 먼저 하고 안 되면 콜드 콘택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지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리도 거리가 또 중요해요. 거리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일단은 멀리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 회원은 가입시켜야 돼요. 회원은. 회원은 가입시켜놓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의지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입시켜놓고 그 사람 하라고 맨날 기도하고 기도해봐야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게 하려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 사람의 회원을 만들어줘야 돼. 회원을 해놓고 지방에 부산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회원을 만들어주고 그 밑으로 회원을 계속 만들어가요. 100명, 200명, 막 한 500명 만들어놓고 그 사람이 보름 만에 보름 만에 한 250만 포인트까지 나온다.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사업을 전달해도 되고 사업을 해서 야, 너 혼자 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줌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잖아. 들어와봐. 한쪽은 너는 오토 판매사야. 한쪽은 오토 판매사니까 내가 한쪽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람들은 만들어놔요. 그러면 리더 까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버려요. 지방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회원을 미리 가입시켜놓고 그분들을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도 그냥 회원을 가입시켜놓고 밑으로 계속 파고 내려가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냐. 여러분들이 소득이 따불이 돼버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소득이 따불이 돼버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노재웅 본부장님은 처음에 동참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두 번째 파트너 있잖아요. 리더스 클럽에 지금 들어가신 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 같은 경우도 제가 전달을 했을 때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회원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초대 부분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떻게 어떻게 천십만 원 초대를 했어. 초대를 해갖고 제발 회원만이라도 가입해라. 제발 회원만 가입해라. 그래가지고 회원을 가입했어요. 그때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업 설명도 대충 건성으로 들었어. 쉽게 얘기하면 안 하는 거 보니까 건성으로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나는 그분을 내가 이용을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1만큼도 없었어요. 1만큼도. 이거 어떻게 해요? 같이 동반 성공하자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용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마음은 1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회원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언젠가는 넌 당신은 동참하게 돼 있어. 동참할 거야. 나는 당신을 알거든? 이렇게 해서 계속 회원을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포인트 보름에 한 300만 포인트 정도 올라올 때까지 조직을 키웠어요. 이렇게 한쪽을. 그러니까 나와서 하기가 수월해요? 시월해요? 안 시월해요? 수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의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초반에. 막 해서 한쪽이 이제 막 만들어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판매사를 한 3개월 만에 해버리더라고요. 3개월 정도 이렇게 되니까 판매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지금 동참 안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먼 지역에 있는 사람. 리더 까민 사람들은 일단 회원을 해놓고 밑으로 회원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이게 방법이에요. 그렇게. 방치하면 안 돼. 내가 그 사람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고 회원이라도 가입시켜서 밑에 조직을 만들어 놔야 돼. 사업자 조직을. 소비자 조직이라도 만들어 놓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분도 여러분들의 소득을 W로 만들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명단은 아까 예단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명단이 이렇게 막 명단이 없는 사람. 명단이 없는 사람도 성공해요. 이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내가 그분은 언급하는 건 좀 그런데. 여하튼 진짜 한 명만 성공시켜줘. 한 명만 소개시켜줘. 한 명만 소개시켜줘. 한 명만 소개시켜줘. 이렇게 한 명 한 명 해갖고 나온 게 어마어마한 그룹이 만들어진 그룹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 사람은 못하고 못하고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꾸준히 시스템에 동참하는 사람 같으면 한 명을 찾아내거든. 그 한 명이 한 명을 찾아내. 한 명이 한 명을 찾아내. 그런데 그 마지막에 붙어있는 사람은 대발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업에 적극적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인맥이 없는 사람 같아도 괜찮아. 할머니 뒤에 할머니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할머니가 막 한 70세 넘었다. 무시하면 안 돼요. 할머니가 그런데 굉장히 의지가 많아.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이야. 그런데 그 며느리하고 누가 잘할 수 있어요? 아들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제 파트너 중에. 어머니가 아들을 소개했는데 아들이 성공해버렸어요. 지금 아들이. 그래서 좌우가 지금 돼서 거의 리더스 클럽에 올라와요. 곧 리더스 클럽에 되시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들 하나. 옛날에 박용화. 박용화 로얼마스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남편분은 뭐였어요? 남편분은? 그냥 좀 경우를 알았잖아요. 옛날에 사업하다가 잘못돼서 병을 알았어요. 뇌출혈을 이렇게 되셔가지고 이렇게 말도 얻으라고. 그러니까 누가 말을 안 믿잖아요. 그 사람 그분 말을 안 믿어. 그렇지만 그분이 세미나를 1년 내내 다니면서 누구 후원했어요? 결국은 자기 부인을 후원했어요. 부인을 후원했는데 부인이 뭐예요? 박용화 그분이에요. 박용화. 로얼마스터. 이분이 듣고서 어떻게 됐어요? 미쳐버렸잖아.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 그 사람. 뭐가 안 나와요? 지금 목소리 안 나와요? 목소리 나오죠? 목소리 나오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장애를 앓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연세가 드셨거나 아니면 너무 어리거나 이거 무시하면 안 돼. 그 뒤에 숨어있는 인맥이 누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야 돼. 여러분이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하시다 보면 그 뒤에 엄청난 분들이 숨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소개 소개 받아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명단 작성 안 돼. 누구도 무시하시면 안 돼.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되고. 어디에 터질지 몰라. 여러분 이거는요.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질 않아요. 절대 그거는 금물이야. 그래서 확률 게임이다. 이렇게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전달하시는 거예요.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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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명단 작성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씨앗을. 어떤 분들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정도 해놓고 기도를 해. 거기다 이렇게 명단을 써놓고. 그 물을 정한 수를 떠 놓고. 누가 누가 사업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 성공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백터의 피조를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 안 나와. 절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 옥토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가시밭에 떨어지고 막 이렇게 그냥 아스팔트 위에서 아스팔트 위에 있는 씨앗이야. 거기다 내가 기도해봐. 꽃이 펴야 안 펴요? 말라보러 말라보러 말라보러요. 말라보러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개. 씨앗을 여러 개 뿌려야 돼요. 여러 개.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먼저 먼저 여러분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어렵죠? 점수 높은 사람들은 어려워요. 여러분 말 안 들어. 그런데 먼저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먼저 등록을 하면 좋겠잖아. 그런 사람들은요. 귀담아 들어요 또. 당장은 안 뛰어들어도 귀담아 안 들어. 그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C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대충 막 거절하고 막 상당히 막 거절 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한데 좀 이렇게 무슨 회사에 어느 정도 중역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사실상 겁나거든요. 이렇게 달라들려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게 오히려 회원도 하기도 좋고 회원도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그려놓고 이제 어떻게 계속 가도 되잖아. 그러면 할 때까지 가는 거야. 할 때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가시면 돼.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씨앗을 많이 뿌려놔야 돼요. 씨앗을. 그러면 어떤 씨앗은요. 옥토에 떨어졌어. 옥토에 떨어졌는데 바로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은 좀 기다릴 수도 있어. 기다릴 필요가 있어. 가서 물도 주고 뭐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런 과정에 물 주고 그다음에 걸음도 주고 막 하는 게 여러분이 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서 한 번씩 보는 것들이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상황이 변해. 상황이 변한다니까. 저도 한 번에 나온 게 아니죠. 저도. 저도 한 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조수길 본부장님이 한 뭐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왔으니까 두 번 정도는 왔었던 것 같아요. 두 번 정도로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거의 한 스물몇 번은 왔잖아요. 그렇죠. 스물몇 번만에 이제 나온 거예요. 저도 스물몇 번만에 1년 동안 쫓아다녀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상황이 변해. 저도 그때 당시 바빠서 안 했어요.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했었고. 처음에 이제 애터미 회사가 알매리 짝퉁인 줄 알고 안 했었어요. 저는 짝퉁 회사인 줄 알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회사도 작았고 몰라봤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내 상황이 변했어. 상황이 이제 고시공부가 아니라 기술사 공부를 하다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야. 아직까지 하고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돼. 사람이 상황이 변하네. 그런데 상황이 언제 변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꾸준히 전달하는 사람은 뺏겨. 요새는 또 뭐야. 그 저기 자동 탈퇴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미동이 매출 같은 걸 해갖고 뺏어가 버린다니까. 여러분이 꾸준히 전달 안 하면 뺏어가 버려요. 딴 데서. 더 적극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제가 옛날에 부동산을 했었어요. 부동산. 제가 별명이 거머리에요. 거머리. 딱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걸 그렇게 했는데 뭐냐면 계속 절아해. 계속. 안 판대. 또 전화해.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젠가는요. 어디 가서 상가를 보고 온 거예요. 상가. 상가를 보려면 자기 집을 팔아야 돼. 상가를 상가에 가서 자기가 장사를 하려니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상가를 보고 왔는데 그때 어떻게 절대 팔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어느 날 전화하니까 딱 한 자리가 맞은 거야. 그게. 전화한 거예요. 그때. 딱 그게. 그래서 그 집을 바로 팔고 그 사람이 상가 가서 장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계속 전화한 사람. 전달한 사람의 승리죠. 만약에 내가 전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전화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당시 안다리가 딱 맞았으면 그 사람 그 부동산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거는 계속. 계속 꾸준하게. 꾸준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명단 작성한 다음에 꾸준하게 전달하는. 꾸준하게 얘기하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을. 아마 이게. 명단 작성 초대. 뭐 이런 것보다. 명단 작성 초대. 막 들어가 있는데. 어떤 뭐 딱딱하니까. 저는 그렇게 규격화시키면 강의를 못해. 제가. 여러분이 알아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 명단 작성은 그런 방법대로 하고. 지역. 지역이 정말 중요하다. 갈까운 사람부터 먼저 하라. 그 다음에 리더들. 먼 데 있는 사람은 회원 가입시켜놓고. 이제 이렇게 해라.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 대박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점수가 높은가. 이거를 해가지고. 그 점수 높은 사람부터 이렇게 먼저.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해도 한다. 먼저. 이렇게 하고. 하면 또 잘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안 해도 해도 그 밑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초대. 초대는 어떻게 하냐. 초대 정말 중요하죠. 초대.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똑같이 또 한 말 말씀드려요. 똑같이. 우리 도단장님 써먹는. 자주 하시는 말. 털도 안 뻗고 먹는다는 거. 털도 안 뻗고 먹으면 목에 걸리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초대도 명단을 해놓고 명단 작성해놓고는 바로 가서 사업을 하자고 달라드리니까. 목에 탁탁 걸리죠. 그 사람들. 그냥 놀래지. 놀래. 놀래서 도망가지. 받을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공을 막 던져가지고. 얼굴에다 막 던지니까. 얼굴 맞으니까 도망가지. 던집니다. 받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던지지다. 이렇게 해서 받을 준비를 해야지 던진대. 저쪽이 받을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돼. 확 던져가지고. 얼굴을 탁 때려버리니까. 기분 나빠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놀래갖고. 받을 준비를 시켜야 돼. 어떻게 했냐. 여러분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동안 여러분도 바쁘고 그분들도 바빠서 연락을 안 했잖아. 연락을 통 못했어. 친한 사람도 연락을 못했어. 가끔 카톡으로 한 번씩 하든지 알든지 이렇게 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가서 사업하자. 돈 5천만 원씩 버는 일이 생겼다. 이러면 다 놀래요. 깜짝 놀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화. 전화로 해서 안부 전화부터. 안부 전화. 안부 전화는요. 수십 통씩 할 수 있어. 하루에 여러분들이. 직장이 자네도 쉬는 시간마다 안부 전화는 할 수 있어. 3분씩 통하면 돼. 형식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FORM이라고 하는 게 있어. FORM. FOM. FOM. 원래는 대사를 갖고 하면 좋아요. 대사가. 대사가 있으면 좋죠. 보험하는 아줌마들 전부 대사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하는 아줌마다 전부 대사 읽고 있어요. 여러분 전화하면 절대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 막 끊을 타임을 주질 않아. 그잖아 그거는.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뭔가 형식을 갖고 있어야 돼. 형식. 그게 FORM이야. FORM. F은 뭐예요? 패밀리.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좋잖아. 그렇죠. 여러분 너 언제 네 가족 애가 둘이었었지? 맞아. 큰애는 딸이었던가? 이렇게 궁금해. 그거 다 적어. 그리고 다 적어요. 지금 몇 살이지? 스물 한 도살. 그러면 회원 가입 가능하겠네. 시집장과 같네. 그러면 또 장래 우리 회원이 될 수 있겠네. 이걸 정보로 적는 거야. 얘기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FO. 아큐페이션. 아큐페이션.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 현재 뭐 자영업을 하는지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지 직장인 다니다가 자영업을 하는지 이런 바뀌었을 거 아니야.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안 만났으니까.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또 파악을 하고 안부 전화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승진을 했는지 아니면 뭐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바쁘지. 돈은 장사는 잘 되는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장사 안 되고 있는데 너 장사 안 되지. 들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안 되고. 야 너 보니까 장사 안 되고 있더라도 야 너 소문에 장사 잘 된다고 뭐 그런데 뭐 너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적어놔 그거.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다음에 가서 여러분도 얘기할 때 좋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메모를 하는 거야. 메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거예요. 초대하기 전에 초대가 초대가 전화로 하는 거는 안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F.O. F.O. 그러니까 그리고 F.O. 그다음에 R은 뭐예요? 레크리션. 레크리션은 뭐예요? 그 사람이 현재 그 취미생활.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산을 다녔는데 등산도 못 다닐 정도로 바쁘거나 아니면 골프 치던 사람이 골프도 아직도 계속 치거나 여유가 있구나. 뭐 자꾸 자기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 취미활동.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걸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시간이 있나 없나 이걸 파악하고 여유가 있나 없나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적고. 그다음에 M은 뭐예요? 머니 머니. 부동산. 부동산이 집이 두 채가 됐든지 아니면 집을 팔고 전세로 갔다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얘가 지금 여유가 있나? 부도가 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파악이 되는 거야. 그걸 그냥 맥 놓고 있지 말고 적어요. 그걸 전부 다 적어. 이 소비자 관리 노트 놓고 고객 관리 노트 놓고 적어란 말이야. 쭉 다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그거를 전화하면 딱 하면요. 한 3분이면 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 이렇게 하셔야 돼. 또 이런 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너 다 파악이 됐어. 그러면 저쪽에서 그래 너 뭐하냐. 오 잘 됐다. 애터미 딱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때 애터미 그러면 안 돼. 나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좀 불안해 미래가.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어. 너 혹시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나도 좋은 거 있으면 알려줄게. 그리고 딱 끊어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요. 여기서 그냥 애터미 그러면 애터미 탁 치면 너 애터미 때문에 전화했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안부 전화만 하란 말이야. 안부 전화. 정보만 사전에 파악. 이걸 하면 하루에 수십 통씩 할 수 있어. 한 20명씩 할 수 있어. 저는 직장 다니면서 20통씩 했어. 3월 번호부를 못하니까 20통씩 해가지고 메모를 적어놓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언제만 했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쉬는 날 만났어요. 평소에 전화를 통화해놓으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만나기 쉽지 않아요. 만날 때는 어떻게 돼? 그때는 제품을 들고 가야 돼. 제품을. 그때도 카달로그만 들고 가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야. 그때는요. 제품을 들고 가야 돼. 제품. 초대인데. 여기도 하여튼 방법 얘기해야 돼. 초대. 초대. 초대 다시. FORM 하는 거야. 초대는 뭐야? 전화로 하는데 만남을 위한 초대예요. 만남을 위한 초대야. 애터미 얘기해놓으면 만나지도 않아요. 도망가버려. 그 사업이 어떻든 요새는 이미지가 좋아서 어떻게 만날지 어떻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래도 거부반응을 또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대를 위한 것만 해. 정보 파악만 하시라. 그러면 여러분이 전화를 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안부. 그리고 그걸 하면 한 달 두 달 하잖아요. 그걸 한 달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앞 사람부터 다시 또 하잖아. 그러면 저번에 전화했던 거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얘가 기억이 전번의 것까지 다 기억에서 해주니까 그동안 그러지 않아서 친했던 애인데 자기한테 관심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기도 수호.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요? 예를 들어서 부천에 사는 사람이야. 부천에. 여기서 부천까지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요. 우리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나 부천에 와 있는데 나 집에 있어요? 나는 지금 송파에 있어요? 송파에 있는데 어떻게 전화하냐면 나 부천에 와 있는데 내 일 때문에 전번에 얘기했던 게 있잖아. 아이템. 내가 아이템 찾았어. 그래서 일 때문에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한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끝나고 나면 커피 한 잔 줄 수 있냐. 그러면 한 시간 반으로 이면 집 치울 시간도 되죠. 뭐 이게 다 되잖아. 자기 정리할 시간도 되고. 그러면 오케이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부터 출발. 집에서부터 자동차 타고 출발하면 되잖아. 그럼 시간 낭비할 게 있어요? 없어. 그런데 거기서 오늘 바빠. 그러면 출발 안 하면 나는 시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시간 벌었잖아. 출발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요령껏. 미리 그러니까 갈 시간을 미리 그걸 예측을 해서 내가 그쪽 근처에서 일하고 있다. 누구 만나고 있다. 일부러 오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오면 부담스러워. 그런데 내가 그 근처에서 뭔가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너를 잠깐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요령껏 그렇게 하시면서 출발하시면 돼. 이거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준 노하우야. 그때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강의 중에서.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그 특허를 그분이 썼는데 제가 다시 쓴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박태숙 로얼마스터가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박태숙 로얼마스터 아니죠? 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저도 써먹고를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시면은 요령껏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대할 때 이제 그 오프라인 초대잖아요. 제가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노재용 본부장님 초대할 때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예를 정확하게 그 첫 번의 만남이에요. 첫 번의 애터미하고 첫 번의 이제 만남이 잡혀져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정말 신중하죠. 정말 제발 회원이라도 됐으면 뭐 사업하고 안 하고 그건 떠나서 제발 회원이라도 하고 갔으면. 왜냐하면 이게 바이너리 방식이니까 밑으로 회원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 깔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걔가 되게 소중하거든. 우리 노재용 본부장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해놓고 제발 회원만 되라 회원만 되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쉽게 장소를 정하지 않았어요. 미리 사전답사. 그 근처 동네 가서 사전답사를 해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초대가. 대충대충 하니까 확률적으로 떨어지고 그냥 갖다 들이밀고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냥 애터미라는 얘기도 안 하고 막 가서 그냥 그 스포서님 얘기해 주세요. 뭐 초대도 초대도 안 했어. 나를 온다는 얘기도 안 하고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막 그걸 해결하려니까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돌아버리죠 막. 이제 서로 돌아버리는 거 서로 막. 그러니까 느닷없이 공을 받지도 않을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공을 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간다고 그랬죠. 얼굴 막 얼굴에다 던지니까 공을 가까이서 또 가까이서 또 던져버려. 그냥 같이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되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내가 공을 던진다. 공을 받을 준비해야 하라. 이렇게 사전에 최소한 어느 정도 스폰서하고 이렇게 할 때 초대, 만남을 가질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사전에 그것이 들어간 상태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하려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장소까지 물색을 했어요. 장소. 장소로 물색할 때는 맛있는 집을 가면 안 돼. 맛집을 가면 절대 안 잡니다. 맛집을 가면. 여러분 맛집 가면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시끄러워. 맛집 가면 시끄러워. 밥 먹으러 만납니까? 아니야. 조용한데. 곧 문 닫을 집에 가셔야 돼요. 곧 문 닫을 집에. 거기 가면 어때요? 밥은 되게 맛없어 솔직히. 밥은 되게 맛없는데. 어떻게 해요? 조용해. 사람이 없으니까. 애터미 전달하러 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을 하자면 그거야. 장소 물색까지도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앉는 것까지. 그리고 옆에 주변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이게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방해가 들어오잖아. 방해가 주변에 잡음이 들어오거나 방해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사람은 전화를 우리가 저기 우리 보험하는 아줌마가 계속 전화하다가 우리가 틈을 주면 전화 끊어버리잖아. 그 틈을 주는 것하고 똑같아버려. 일어설 수 있는 명분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스폰서로 이렇게 같이 초대하는 상황에서 딴짓해. 스폰서 보고 핸드폰 보고 앉았고 전화 받고 앉았고 전화 받으러 나가고 막 나하고 둘이는 처음이야. 그 사람을 처음 만나는 초대면인데 나하고 둘만 남겨놔. 그럼요. 당장 아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거절을 못해도요. 둘이 딱 있는 상황에서는 됐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딱 걸어버리면 제가 더 들어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바로 판이 깨지는 거야. 그 중요한 소리. 그것만 딱 넘어갔으면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정말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파트너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순간을 놓쳐서 1, 2년, 2년씩 막 딜레이 돼버리고 여러분 사업이 딜레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나오면 대박이 나가지고 여러분 사업이 바로 오토 판매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잠깐의 실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런 리더가 안 나오고 1, 2년씩 리더가 뒤늦게 나와버리고 늦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몰입하라고 그러는가 몰입. 초대서부터 이 신중하게 그런 것들이 함부로 그래서 자세도 자세도 그래서 막 몽빼 바지 입고 가서 만나거나 대충 입고 가서 만나거나 우리 백 총장님 얘기하잖아요. 대충 해서 냄새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 냄새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담배 냄새 담배 만나기에는 담배 피지 마. 담배 끓었어 저는. 담배 피고 만나지 마란 말이야. 그거 참아 참고 냄새 피우면 안 돼. 냄새 때문에 이 사람은 좋아. 사람은 사업도 좋은데 입냄셉 때문에 가까이 못해갖고 그냥 사업은 좋은데 사람이 싫어져 버린 거 합작이 막 짜증 나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 정말 다 이렇게 하나하나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갖추고 정말 초변, 첫인상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 확률이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할 때도 그런 면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책으로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렇게 신중하게 초대도 하셔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같이 성공하면 정말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거는 명단 작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 꿈이에요. 꿈. 이 사업은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진짜 인생 역전할 수 있어요. 전 너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에요. 저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니까. 여러분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알아요? 스트레스가 없어. 스트레스가. 파트너 만나도 재밌고. 파트너 만나도 우린 소풍 가는 기분으로 만나. 소풍 가는 기분. 저쪽에서 무슨 잡업이 들려서 옹아리로 들려. 옹아리로. 애기 옹아리. 아이고 옹아리 하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옹아라. 귀여워라. 이렇게 들리지. 막 스트레스로 안 들려. 이 정도 되면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우리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3천만 원씩 들어오면 어떡해요? 몸이 깃털처럼 깃털처럼 가볍고라 그러지. 저 깃털처럼 가볍고 영혼이 막 날아갈 것 같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인생역전했어. 인생역전. 누구보다도 행복하고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삶을 살면서. 그런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딱 5년 걸렸어요. 저는 5년. 제가 10년 했다니까 깜짝 놀랐는데 10년이 아니라 5년 만에 했다. 그 이후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예요. 그 이후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야. 딱 5년. 로얄클럽 공연이 올라오는데 5년. 4년 반 걸렸으니까 딱 5년 걸렸어요. 5년. 이 애터민은요.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꿈. 여러분 간절한 꿈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크게 보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진짜 같이 재심 합력해서 멋지게 애터민이 사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한상현 총장님께서 명단 작성과 초대에 대해서 아주 열정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한상현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